아아! 아아아아! 자이꼴로지 스트레이키드가 뮤직빅의 뮤직빅 앨범의 노래 LALALALA와의 뮤직비디오에 그때부터 정빈과 최민이 그때부터 브로맨스에 대한 대답을 드러내면서 그때부터 브로맨스에 대한 스트레이키드를 만나볼까요? 어서오세요!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드입니다! 네 스트레이키드 여러분 컴백 정말 기다렸습니다. 그리고 제가 참 사랑하는 아 스트레이키드씨 이런식으로 자꾸 저한테 플러팅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. 네 곤란해요 진짜 반할 것 같아요. 정말요? 네 플래시맨이 빈찬씨 창빈씨 노 노 오 마이갓 아 아 오늘 뮤직뱅크 챌린지 환전소에서 네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먼저 제가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창빈씨부터 1위후보 소감 한번 전해볼까요? 네 민채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That's weird A flashback 이렇게 손을 드시고 이렇게 웨이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 좋은데요? 아 채민이 춤도 잘 추시네 내 사랑의 길을 날 걷어두면 내게 돼 볼게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봉암바 스티크 사이드 아이 에어컨